앞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국민당, 통추위. 통추위는 중도를 다 안으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국민당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신변호사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당을 창당을 하면서 지금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무당층을 흡수하려는 모습이 있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흡수되거나 통합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결이 좀 다르게 지금 가는 방향이다. 이렇게 보여져요. 안철수 위원장은 절대로 보수하고 통합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샘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리와 명분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명분을 가져가려면 뭔가 중도를 안고 새로운 모습,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을 가져가려면 안철수의 신당, 국민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마음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. 김영환 의원, 문병호 전 의원, 저도 잘 아는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안철수계인데 지금 혁통위로 합류한 상황이에요.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의 보수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. 저는 그분들을 왜 측근으로 분류하는지. 측근도 아닙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언론은 불만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.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직통번호가 있어도 제가 여러 번 걸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. 안 받고요.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못 받아요. 못 받아줘요.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캠프에 계신 대변인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. 어떻게 섭외가 안 될까요? 안 된다고 그래요? 몰라요? 이래요.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.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사실 김근식 교수님이나 김영환, 문병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함께 안철수 위원장과 행보를 같이 했었다는 것이지 저는 측근으로 분류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도 갑작스럽게 알려졌고 그걸 알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만약에 그런 측근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들어올 때 사정전지작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와서 화령점정을 눈동자를 그려야 되는데 들어와서 얼굴 전체부터 다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측근이라고 보기보다 이전에 같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측근들이 통추에 합류한다고 해서 안철수 위원장과 새해 국민당이 통합에 관심이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도 저는 너무 이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아니라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이나 예전에 같이 함께 했었던 분들은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이렇게 누군가와 팀을 이루어서 하는 작업에 능숙능란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박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. 마라톤 책라스잖아요. 딱 어울리는 종목이다. 혼자서 뛰기 참 좋다. 그런데 정치는 절대 혼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럼에도 문병호 전 의원이 2월 말에 안철수 합류한다고 본인 얘기했어요. 이거는 뭐 예언인가요? 소통했지 않을까요? 위시플 싱킹 아닐까요? 내가 바라는 바람? 위시플 싱킹? 모르셨어요? 영어로 하시고 그래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미국에서 모든 걸 소통하면서 지시를 내리거나 포석을 깔아놔라라고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본인이 행동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따라하든 아니면 같이 평행선을 달리든 아니면 좋은 정치적 함께 했던 동반자가 될 수 있든 이렇게 하지. 그냥 단순히 안철수의 이미지만 가지고 추후에 포석을 깔아놓고 어떤 화룡정정을 찍을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놓을 수는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고. 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전 그래서 아마추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시절에 예전에 간담회 때 혼자 가서 문 앞에 서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? 그렇죠. 그래서 그때 혼자 나가는 장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.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한 공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어떤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도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어서. 그게 사실은 일반인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발과 정치인의 말은 그 사람이고 메시지인데 들어올 때 들어와서 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당을 만들고. 어제 손혜원 의원이 죄송합니다. 손혜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대요. 브랜드 전문가잖아요. 그 꽃다발을 받았는데 꽃다발에 아무 표식이 없는 거예요. 언론에 그 꽃다발이 다 나가잖아요. 안철수 위원장이 안고 있는 두 꽃다발에 언론에 다 나갈 건데 거기 뭘 새겨야 되겠습니까? 뭘 새겨 넣는 게 맞는데 그죠? 그 정도 준비도 안 된 당에서 창당 대회나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도 그 정도라면 당을 만들고 그리고 합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 또 얼마나 미숙하겠냐 하는 것이 보이는 대목입니다. IT 전문가니까 CG로 넣으실 생각이 아니었어요. CG로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CG로 넣으시려고. 그 정도 능력 대신은 IT 전문가니까. 그건 IT가 아니고 방송이죠. IT랑 주론 정도는 띄웠어야죠. 이 우리 패널 분들은 지금 쉽진 않다. 보수 대통합에 국민당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당의 이번 총선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. 선거연대는 또 후보 단일화. 이건 될까요? 어떻습니까? 후보 단일화는 아마도 제안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과연 앞으로 정치 행보, 지금 단순 총선 뿐만 아니라 대선 구도에 과연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합당하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봐요. 김윤주 기자는 자유한국당 자주 보니까 어떻게 후보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? 지금 결정된 건 각각의 입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확실히 안철수 전 의원을 포섭을 하고 싶어하죠. 원하겠죠. 실제로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의 박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국민의당 만들어질 때 안철수와 함께 하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접었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읽었잖아요. 뭐 이렇게 읽으셨는데 그때 정부 여당한테는 무능하다 이렇게 끝내셨고 야당한테는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 채 반사 예익만 누리고 있다. 이건 뭐냐면 통합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쇄신할 수 있다. 조금 저는 여당에는 선을 긋고 야당에는 조금... 야당 쪽에 가깝네요. 어떻게 보면 보수 야당 쪽에 가깝다.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.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은 총선이지만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. 제 생각입니다. 그다음 대선을 노리는 게 아닌가. 제 생각이에요. 국민의당이... 아, 국민당이죠. 국민당. 국민당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. 언젠가... 그래 될까요? 네, 지금이 더 급한데 그 미래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사실 정치인들 중에는 세 종류의 정치인이 있다고 해요. 말하자면 황룡형이라고 해서 대선이 되는. 황룡. 그다음에 대선 주자나 혹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못된 이무기형. 이무기. 그다음에 월급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생계형.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정치인이 있는데요. 황룡, 이무기, 생계형.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 생계형에 속합니다. 그런데 총선은 이 생계형의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무기형... 지금은 이무기가 될지 확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을 꿈꾸는 몇 퍼센트의 정치인... 지금은 이무기에 가까워요. 확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텐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품은 꿈은 있으나 지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당장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일 텐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다음 대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대선 주자로 두 번, 세 번씩 나온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